인생 카운슬링 정신분석 전문의가 현장에서 들려주는 인생 카운슬링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저자 한성이 출판, 메이븐 출판사 오늘 소개할 책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인생 카운슬링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이 책은 4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살아온 저자가 엄마로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인 동시에 인생의 선배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행복한 삶을 위한 진심어린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한성이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여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자는 아기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문제를 만난 경험을 통해 삶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삶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지나가는 일들에 너무 흔들리지 말기를 좋은 직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마라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등 37가지 심리학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삶에 대한 현실감 넘치는 조운들로 가득 찬 인생 지침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 두어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따라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지만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을 다친 엄마 남자친구에게 헌신했으나 버림받고 상처입은 여대생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지만 퇴직 후 갈 길을 잃어버린 중년 남성까지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모두 달랐지만 그 원인은 같았다 자기 내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내면이 밑빠진 독처럼 뜰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채워 넣어도 결국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혼자 사는 즐거움의 저자 사라벤 브레스낙은 미국 주요 일간지를 거치며 25년간 활발하게 활동한 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뒤 모든 사회적 성실을 뒤로 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현재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거나 누군가의 형제 자매일 것이다 이 모든 혈연 관계에서 자유로운 독신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회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상사이거나 부하이고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다 그 밖에도 당신의 인생에 관여하는 관계는 수없이 많다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당신은 문득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왜일까? 1950년대에 출간된 내 이름은 삐삐 롱 스타킹의 주인공 삐삐는 혼자 사는 아이다 삐삐는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 웬만한 어른보다 힘이 세서 경찰관도 당해낼 수 없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뒤로 걷고 싶으면 뒤로 걸었다 천방지축 삐삐 를 보고 어른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혀를 끌끌 찼지만 삐삐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던 만큼 세상을 흥미로운 곳으로 보고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웠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없었기에 자기가 누린 만큼 베풀 줄 알았다 나는 가끔은 삐삐처럼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후회가 적다 그래야 세상 탓 남 탓 안 할 수 있다 세상 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럴 때 지친 마음을 보듬어 안고 편안히 쉴 내면의 공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각박한 세상에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세상살이가 조금은 여유롭고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니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익혀두렴 독일의 시인 릴케는 말태의 수기에서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둬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라고 했다 고독이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자신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마련이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병적인 슬픔과는 다른 정상적인 슬픔이다 그리고 애도 과정이란 상실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상실한 대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잃어버린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나 도달하려고 애쓰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되기도 한다 애도 과정에 있을 때는 정신적 에너지가 온통 상실한 대상에 집중되어 움츠러들고 현실과 약간은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보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애도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애도의 대상에게 부여한 리비도를 걷어들여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리비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이자 생명의 에너지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 대상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구분이 된다 가령 리비도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몰라 올해는 엄마랑 꼭 온천이라도 다녀와야지 등 그 대상에게 투입한 소망이자 강력한 몰입을 말한다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한다 상실에 따른 애도의 눈물은 기꺼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애도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이트는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자아의 감기라고도 말하고 싶다 감기에 걸린 자아는 온통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만 열중한다 슬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책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다 자기의 인생을 두고 팔하며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미니시도 우울증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뒤늦게나마 애도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울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 미니시는 늘 감정표현에 서툴렀다 그녀에게 감정이란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과업을 완수하듯 기능 위주의 삶을 살아온 그녀의 울음은 이제는 제발 아픈 자신을 봐달라는 내면의 신호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마음속의 상실감과 그에 따른 분노, 무능감과 자책까지 자신의 숨은 감정을 살피고 들여다보게 되었다 파오는 그녀 삶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고 간절히 바랐지만 차마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만 세마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기꺼이 울리리다 눈물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해 줄 수밖에 없다 내게도 애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린다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간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내가 걱정할까 봐 더 씩씩한 척하는 딸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음껏 울고 난 뒤에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내 안에 있는 회복 탄력성을 믿어라 사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심리학 용어로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고무공을 힘차게 내려치면 바닥에 부딪혀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튀어오른다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런 고무공과 같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만든다 혹시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녀는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 되던 해 세상을 뜨기 전까지 붓을 놓치 않은 화가였다 1949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여성 프리스클럽상을 받은 바 있고 1960년 넬슨 노펠러 뉴욕 주지사는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유명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시골마을의 주부였다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 5명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가 택한 것은 자수였다 나중에 자수를 못할 상황이 되자 대신 붓을 들었다 할머니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 수집가가 시골 구멍가게에 걸려있던 그림을 사가면서부터다 이듬해 미술기획가 오토 칼리어가 뉴욕의 한 미술관에 할머니의 그림을 전시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면서 할머니가 유명하게 된 것이다 모지스 할머니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은 작은 문제들로 균형을 잃는다 반대로 커다란 문제는 인간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한다 라고 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다 나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부정적이 되기 쉽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너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러니 너를 믿고 맹소가 너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과감히 뿌리쳤으면 좋겠다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을 믿으면 웬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사실 사람에게 죽고 사는 일 빼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분명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공부 나이 든 엄마가 계속 공부를 희망하듯 이제 30대 중반에 이른 너도 진짜 공부를 계속해야 할 때다 내가 자라는 동안 해온 공부는 생각하는 힘보다는 문제풀이 방법을 지혜보다는 지식을 배우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상머리 공부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단다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얻고 싶다면 책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아야 한다 공부란 꼭 펜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꽃과 풀에서도 지식을 얻고 청춘은 우정과 연애를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좌절과 실패는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살아있는 경험이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 지혜로 깊어진다 운전하는 법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공부란 지혜를 얻는 일이요 내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고전을 읽으라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인데 반해 고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며 검증받은 책으로 그 안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희망의 인문학의 저자 얼 쇼리스는 1995년부터 노숙인과 빈민, 제이스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들에게 직업 교육이 아닌 인문학을 가르친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산인데 그동안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너나 없이 삶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살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얼 쇼리스는 그들에게 스스로 성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너에게 고전을 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한 인간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평생 공부를 놓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얻는 지식과 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렴 내가 가진 게 얼마든 그것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투자하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다 기부를 해도 좋고 관심 있는 사회 활동을 SNS로 전파해도 좋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진심어린 행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절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병적 꾸물거림이라는 정신의학 용어가 있다 너도 한 번쯤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대신에 책상 정리를 하거나 마감이 코앞인데도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을 테지 이런 망설임은 선택이나 과제를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클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행동에 속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들은 남들 눈엔 게으른 사람으로 비치기 십상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해야 할 것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그들은 완벽주의자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흠을 용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넘쳐나지만 정작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주어진 과제를 실체보다 더 부풀려 과장되게 만든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과제가 주어지면 자꾸만 딴 짓을 하거나 꾸물거리거나 잠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잘하려는 욕심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끊임없이 자신을 쪼아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문제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아르는 완벽주의자는 삶의 여행을 직선 도로로 생각하고 오직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실패로 간주한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무작정 일을 미루는데 그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든다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하면 남들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 완벽한 결과를 위해 준비만을 반복하다가 결국 시작도 못해본 채 제풀에 지쳐버리고 만다 설령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성공의 기쁨을 즐길 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 완벽주의자들은 불행하다 그래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는 사망 위험률이 보통 사람에 비해 51%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있을까 아이가 두 발로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말을 제대로 할 때까지 실세 없이 옹알대듯이 무수한 실패와 헛수고가 쌓여 성공의 경험을 가져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선수로 꼽히는 베이비 루스는 3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런을 714개나 쳤지만 동시에 삼진아웃 최다 기록 보유자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최고의 농구 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돈도 통상 9000번 이상 실태했고 300회에 가까운 경기에서 패배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도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했는데 누군가 그에게 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만번 실패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했단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만가지 방법을 발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가 성공했을 때 그가 유난히 똑똑하거나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성공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찾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들은 기꺼이 실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종종 실패를 겪지만 이 과정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도 얻게 된다 두려워만 하던 실패를 막상 해보니 그것이 생각보다 별게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 시도해보았으면 좋겠다 잘되고 못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 어느 미대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100개의 시안을 한 번에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다고 한다 뛰어난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든 100개를 그리면 그 중에 뛰어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구나 미완성을 견디는 것도 습관이다 그리고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면 정교하게 다듬는 일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따라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대신 성공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이라는 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칠해보아야 하지 않겠니?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 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것이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도 바빠요 괜히 삽질했다가 손해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 회피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딸아 나는 어렸을 적에 인형 만드는 걸 참 좋아했단다 뜨개질을 좋아해서 목도리도 뜨고 조끼도 뜨다가 나중에는 옷본을 가지고 원피스를 직접 만들기도 했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뜨개질이나 바느질은 한 번 잡으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끝까지 완성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 수업을 들으면서 바빠진 뒤로는 더 이상 옷만 드는 놀이를 할 수 없었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바느질하며 몇 시간을 내리보내는 건 정말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쌓은 바느질 실력이 다 큰 다음 엉뚱한 곳에서 쓰이더구나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처음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칭찬을 듣게 되었던 거다 진짜 처음 해보는 게 맞느냐면서 천을 자르고 이유며 바느질하고 놀았던 경험이 커서 그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니 나는 그때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야 펑키 스타일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서른 살이 되던 무렵 선망의 직업인 교사를 그만두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는 터라 그녀의 선택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말렸다는구나 그러나 지금 그녀는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녀가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다시 교사로 돌아갔더라도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으로 남았을 거야 꼭 해보고 싶던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즐거웠으니 말이다 최소한 인생에서 재미있게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은 거니까 그녀가 만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쩌나 교사직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인데 후회하면 어쩌나 하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마흔이 넘어서 데뷔한 이래 백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고 박안서 선생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안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에도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곳저곳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해보는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춘의 객기라는 말이 통했고 모음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들 하는구나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시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다 그럴수록 시행착오가 적은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길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게 된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 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마흔 살이 넘고 쉬니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켓다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드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 능력의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게 만든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도 적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그러니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귀의 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내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지나친 행동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딸아 너도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참 많이도 만났다 그러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니?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도 그런 분위기는 쉽사리 바뀌지 않았지 하지만 어느 순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늘었고 회사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며 당당히 맞서는 젊은이들이 등장했다 어느새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지 이제 그 흐름을 역행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일과 삶 사이에서 시간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사회가 변해가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균형이 곧 심리적인 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구나 퇴근 시간이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하얗게 불태웠어 일이든 술이든 놀이든 지난 밤을 어떤 일에 몽땅 바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진 에너지를 전부 쏟았으니 후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일의 에너지까지 소진해서 기력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불태워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 즉 번아웃이다 번아웃은 주로 일 중독의 경우를 이룬단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지쳐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에 쉬지 않고 내쳐 달려가는 것은 기본이다 퇴근 후에도 일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만 같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만큼 무기력한 상태에 이른다 머리는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지만 몸은 좀 채 따라오지 않는다 심하면 분노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기도 한다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결과 아예 방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번아웃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에 두거나 성공에 유난히 집착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이상이 매우 높다 손대는 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빛나는 성과를 내야만 한다 그래서 마치 빚을 갚으라고 쫓아다니는 사채업자 마냥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닥달한다 다혜씨도 그런 경우였다 다혜씨는 어려서부터 악바리처럼 살아왔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모님에게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혜씨였다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다혜씨가 얼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랐다 그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혜씨는 투사처럼 앞만 바라보고 달렸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좋은 회사에 취직해 동기들보다 빠르게 진급했고 이제는 굵직한 회사에서 스카우트에 가고 싶어하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런 다혜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주체가 안 되는 분노 때문이었다 몇 달 전 다혜씨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일이 있었다 보통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혜씨에겐 그 일이 적잖은 충격이었다 주변에서 보내는 격려가 마치 언젠가는 꼬꾸라질 줄 알았다라는 비아냥으로 들렸고 업무적 제안은 당신보다 내가 더 일 잘하지 라는 잘난 척으로 들렸다 그때마다 다혜씨는 버럭 화를 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게 어떻게 감히 하는 분노였다 몇 차례 분석을 거친 후 나는 다혜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오셨군요 그러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다혜씨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한 번 터진 눈물뿐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동안 그녀는 누구에게서도 수고했어 힘들었지 라는 진정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애쓰며 살아온 나날들이 억울하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분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지나친 행동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혜씨의 지나친 노력과 채찍 뒤에는 사랑받고 싶은 어린 소녀가 숨어 있었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원했던 다혜씨에게 부모는 공부를 잘할 때만 그 사랑을 주었고 그 결과 다혜씨는 성공이 곧 사랑의 조건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성공에 대한 갈증만을 가져다 줄 뿐 행복은 보장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불안했고 성취에 배가 고팠으며 무엇보다 불행했다 치열한 분석을 거치면서 다혜씨는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자 그간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이 자랑스러워졌다 그러고 나서야 서서히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했다 모든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느낌에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목표 설정 자신을 끝내 번아웃의 지경까지 몰고 가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전환이다 번아웃의 개념을 창시한 정신과의사 허버트 프리덴버그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 자체가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다 반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노력했다면 안타깝게도 그 경험은 사람을 단련하지 않는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중에 작은 시련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살다 보면 프리덴버그의 말에 참 많이 공감하게 된단다 우리 주변에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그들이 실패를 오답노트 삼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실패일지 몰라도 자신에겐 하나의 가설을 검증해 본 귀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일에서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 자체가 그를 단단하게 만든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노력도 마찬가지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만큼 애쓰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면에서부터 설정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은 번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달리는 노력의 결말은 번아웃과 좌절 그리고 불행뿐이다 딸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은 없니? 별일이 없어도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진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두드려 맞은 듯 전신이 뻐근하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당연히 매사 무기력하다 바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다 번아웃은 스스로를 다그치다가 끝내 소진되는 상태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늘 피로하다니 그들은 어쩌다가 극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른 걸까 그들의 심리적 특징은 무력감과 자신감 겨려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일은 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자잘한 스트레스를 이겨낸 경험이 쌓여서 생긴 자신감이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능력을 넘어서는 지나친 목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작은 과제 앞에서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된다 앞서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다 어려서 발목에 묶인 코끼리는 다 자라서 제 발목의 끈을 끊어낼 힘이 있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믿는 이에게 세상은 공포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혹여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신경은 곤두서 있다 당연히 별일이 없어도 늘상 피로하다 그 무엇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니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노심초사한다 주변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왜 피곤할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걱정과 공포로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은 피로의 원인인 걱정과 공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막연한 걱정과 공포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일은 뜬구름 같은 걱정을 자잘하게 쪼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든지 눈앞의 과제가 크고 어렵다고 느낄수록 걱정이 늘고 행동력이 약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가장 쉬운 부분은 있는 법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책을 한 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자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어지지 그럴 때는 제일 흥미있는 주제를 먼저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래도 시작하기가 어려우면 딱 한 페이지만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것도 안 되는 날에는 소제목과 뼈대만이라도 쓴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작아도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느새 제일 어려운 주제에도 저절로 손이 가게 된다 무기력을 이기는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격파해 나가다 보면 걱정하는 습관도 조금씩 수정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배짱도 함께 기르면 좋겠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살겠는가 그러니 노력한 만큼 안 풀린다고 끝없이 자신을 닥달하거나 난 뭘 해도 안 돼 하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갖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넘겨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일과 나 사이에 확실히 금을 그어야 몸과 마음이 쉴 공간이 생기고 쉬어야 에너지도 샘솟는다 예전의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까지 몽땅 먹어치운 농부라고 하셨다 정말 그렇다 애쓰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만큼 허무하고 바보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제 세상도 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자신을 피로로 내모는 마음의 습관도 함께 고쳐나가면 어떨까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체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악세사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누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 빚을 다 갚기까지는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아삭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이 친구 잔누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누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누의 말이 너무도 충격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줄 수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보아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딸아,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여련한 50대 외로운 올드미스 바보라 코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바보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내게 될까 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칠의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내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채 열 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아이큐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보려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의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노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사는 게 없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